시비걸면 지상렬 이분이 제 유일한 탑10에 있는 탑라이너거든요 내가 보니까 딱 봐도 중국인이에요 왜냐면 실버인 사람이 갑자기 랭킹 9위가 된다? 이거는 무조건 중국인입니다 근데 이 시걸지도 거의 뭐 특패 원챔이에요 왜 이 시걸지가 트위스티드 페이트만 하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단 1도 없는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아 시걸지의 카밀로 온몸 비트기 해봤지만 안돼 안돼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해 와 잠시만 야 이거 탑라이너 너무 없는데? 3명? 아니 님들 탑이 3명이야 탑50에 아 4명이구나 설마 탑 코르키인가요? 아 미드 코르키 탑 코르키는 안되겠지? 아니 제가 어제 코르키 혼자 해봤는데 코르키 진짜 짱세던데?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폭격 게임 오우 쉣 어? 원딜 학교로 시작해볼까 오늘은? 근데 내가 바텀 가니까 귀신같이 탑 게임을 돌리네? 그가 올라갔어 나는 여기서 이제 손가락 빨고 있어야지 왜 여기 이러니까 리버스가 되는 걸까 아 좀 섭섭한데 이거는? 이게 누구냐? 소산템 징수? 들어가시고 기다린 자한테 이렇게 복이 오는 건가요? 아니 원딜들은 이게 안 돼서 원제이제이 하는 거야? 물론 나도 제이제이 하긴 했어 하지만 인게임에서 전혀 티내지 않았죠 우와 코르키야 너가 이제 진정한 폭격기가 됐구나 어엿한 하나의 폭격기가 돼버린 거야 너도 그냥 미쳤다 데미지 이 사람 개초딩 효과는 뭐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라인에만 있다가 이런 데미지를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딱 빠악 뭐야 이 정도라고 코르키야 나 지금 너무 놀라워 아 아니 빨콤이 안 맞는데 죽어? 이제 폭탄 배송 없음 물음표? 아 이제 상시 폭탄입니다 심지어 인강탑 마법 데미지인데 AD 개수가 날려 있네? 아니 나는 이거나 치라고? 아니 내가 원딜 오니까 왜 이런 대접인 것 같지? 아니 진짜 이거 피의식인가요? 아니 아니 진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지렸다 캐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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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많이 인생했어 근데 구엔으로? 구엔 지금 속마음 니가 뭘 알아 숟가락이 아 아하 없습니다 제리 지금 별로예요 근데 저는 제리 챔프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잘 만들었어 챔프를 아니 제리라는 챔피언을 좋아한다니까 안 이쁜데 이러고 있네 진짜 미치겠어 내가 배치기 돌아? 아 일반 댕 음 와 터졌 야 터졌는데 이거는? 아 다 맞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지어 라인도 못 받고 와가지고 상대만 직함 잡았는데 미치겠네 이거는 음 이러다 진짜 찬호촌 가겠는데요? 진짜 에밤아 진짜 너무 힘든데? 진짜 너무 힘든데? 궁이 없는데 야서 아이고 아이고 어 탑 좋아요 이런 식으로 탑 주도권 이용해요 정글님 그냥 탑 오라는 거잖아 아 픽을 맞아버렸네? 어 에반데? 에이 에이 근데 우리 보였다 아 그냥 이긴 그냥 미쳐버렸다 이건 뭐 헬퍼를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얘는 공포심이 없어 죽으면 죽는다는 마인드죠 아 물지님 아니에요 이 정도로 물지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딱 알려줄게 아 나는 그냥 미친놈이다 진짜 이게 물지님이에요 좋은데 오히려 뭐 너한테 노트림? 남이 죽어 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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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이 일로와 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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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줘 나 줘 어 아 나는 그냥 미친놈이다 진짜 뭐 했는데 알 쓰고 큐 딸 것 밖에 안 하지 않음? 그게 포인트에요 아 아 아 나는 그냥 미친놈이다 진짜 아 아 야 그거 맞아? 아 궁도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궁도 없는데 아 어 빙포스 노프리죠 다음 턴 암살 가겠습니다 아 젤이 너무 재밌는데 진짜 이제야 게임하는 맛이 나는구나 내가 했던 게임들은 도대체 뭘까 암살한다 해제 암살한다 해제 어? 나이스 아니 탑에서만 가능한 이런 플레이까지? 근데 잡진 못했어요 속보 그검 온 치명타 확률 25%에 치명타 피해량 40%인데 공격력을 80을 주는 그 아이템 온 공격력 80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 그 아이템 온 어 아니 메이킹까지 해? 원딜인데 이런 원딜 아닌 거잖아 어이구 이 깜찍한 거 봐라 파는 정 어이구 그 중요한 풀을 보면 평생 제리를 못 잡아요 어? 룰루야 넌 내 옆에 있어야지 그래 그래 아주 마음에 들어 너 칭찬할 거 내가 원래 하나밖에 안 주는데 두 개 아 정글 멘탈 나가면 나오는 제 1초씩 나와버렸죠 게임할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오우 빨리 퇴다 음? 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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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퐁퐁퐁 퐁퐁 캐릭 룰루 좋았어 신장 티커 근데 하나밖에 없죠 미안한데 두개같은 하나 실력그래프 1등까지 탑게임을 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내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서포터가 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잘하시는거 기흡 다 잘해요 S가 있습니다 S 서포트는 그냥 자기 모스트 1,2야 말하면 되지 왜 저렇게 말하냐고요? 그건 너무 꼬여서 보는거에요 너 제일 잘하는거에 내가 다 잘하니까 너한테 맞출게 이런 뜻인거에요 다 잘하는지는 이제 인게임 들어가봐야 아는거긴 한데 왓 상대 탑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를 고른다고? 이거 몽화와 카사딘이 같이 있다고? 살짝 어지러운데 이거는 이게 티모도 나름 한후반 하거든요 애가 조조다리 도끼만이 등장해버렸어 이건 뭐가 문제냐 나도 살짝 위험해 카르마 올라프 이김? 아니요 카운터인데요 아 내가 보니까 지금 카르마 멘탈 점수 20점 깎였어 벌써 느껴져요 이게 서포터들이 각 라인 상승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아 가 마이너스 40점 지금 많이 안좋아요 일단 한번 당 진짜 원 딜 1분 30초 서렌이 필요함 아니 마이너스 40점이 아닌데 이거는 거의 뭐 80점인데 아니 집중 좀 해줘 뭐 몇개 차이지? 5개? 나쁘지 않아 멸멍인데 아이고 멘탈 많이 안좋네 지금 내가 보니까 이 포우검색 타닥타닥을 막아야돼요 시작점부터 너 진짜 두고 봐라 어? 너 내가 지켜본다 이렇게 들어가는게 포우검색 타닥타닥이에요 너? 너 스킬 하나만 삑나봐? 내가 보고 있어?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카르마야 너 왜그래 이거 아주 아주 문제있는 사람이네 이거 아니 포우검색 타닥타닥 지금 몇번으로 한거야 이 한판에 집중하시라 진짜 인물 자기 자신에게 매일이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와 나 진짜 미치겠어 중간에 자꾸 멈춰 아니 르마야 집중 좀 해 둘이 아 어디가 아 나 이거 라인 밀고 가야되는데? 진짜로? 오마이갓 아 루마님 라인전 같이해요 루마님 라인전 같이해요 부탁좀 합시다 아 이거 픽지 않은데? 루마님! 루마님 라인전 같이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루마님 여전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는 루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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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님. 루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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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버섯이 활동하기 시작했어 근데 휘소식임 이거는 아 근데 이게 되냐? 안 돼 안 돼 어? 아니 치모야 너 올라프가 무섭지 않아? 내가 갈리우 이런 걸로 맨날 버스만 타는 전형적인 버스축 리드인데 버스템 들고도 전가 한 개인 벌레네크 아니 이거 바론 좀 애매하지 않.. 아 모르겠다 나 감이 안 온다 얘들아 이 게임에서 티를 벌려 웃어봐가지고 쇼이.. 쇼이거 아니네 아 뭐야 치모야 믿고 있었다고? 어 티모 왕귀? 티모가 이게 은근 후반 챔 이거든요? 피마락이 가라고? 은근 나쁘지 않을 수도 아! 다 슬로우라도 들어갔으면, 어 나이스 와 바이 직불력 좋았어? 와 미쳤다 사용이었는데, 너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아니 백픽만 하지 말고, 쉴드를 주면 빨리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디마님, 혹시 저한테도 쉴드 가능할까요? 스크린트일 것 같은데? 스크린트일 것 같은데? 16 얼마인 카사딘, 카르마 이 녀석 드디어 이길 생각을 한다 생각이 바뀌었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나한테도 쉴드가 들어와 공이 있긴 한데, 카사딘 좀 멀다 공이 있긴 한데, 카사딘 좀 멀다 발원하면은 애들 올드? 조심 카사딘 이, 그러면 죽어요? 코이스 아 내가 올라프 좀 늦게 때려준 것 같은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매밤한 딩? 아 이러면 용 나가는데 나이스 나이스 야 또 뺏었어 얘가 괜찮아 괜찮아 일들 시간만 끌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우리 오브젝트 줄거 없어 살기만 하면 돼 올라프 다 빠졌거든 티모님 버섯 많이 깔아보세 아니 뭐야 티모한테 뭐 틀딱은 죽어라 이렇게 말하던 카르마가 호칭이 티모님으로 바뀌었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니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아 끝나버렸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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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른데 여기? 복줄 복줄 형 수면도 못쓰게 할 거야? 아 아 하카님의 따뜻한 말들이 영어로 부끈 카르마의 마음을 잊길래 흔들리지 마라 가엔나 키리비 하타가 카르마의 고위다 아 어 어 아니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바로 먹고 사이드 깎으면 이길 것 같은데 여기 바텀 한번 깎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4형 먹을래?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벨륜 너무 좋아가지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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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이 잡기 해줄게 그렇지 도착! 캐리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어 뭐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누구주지? 다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한명 바이? 하사디? 치모? 초반부터 끝까지 잘한 하사디 한테 죽기다 아 근데 바이가 나루토였는데? 미안하다 바이야 다른 애들이 너 줬을거야 너 무조건 줬어 티모랑 카사디디 너 줬어 카사디디 내가 챙겨줄게 어? 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마지막에 변한건 변한건데 이건 해야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아니 그래도 교화가 되는게 신기하다 리그오브레전드 교화 가능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나쁜 서폿은 없다